이 가방이나 팔자 계약 게임으로 큰 거 한 판 벌려야 되겠는데 말이야 운반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까? 어차피 짜고 치는 보소이에요 가짜 경찰들이 치고 들어와서 소란 피울 때 원인은 사람들 틈에 섞어서 빠져나오면 된다니까 자기가 움직이자 여자들만 있는 게 좀 튀지 않을까 왜 놀랬니? 안 치기잖아 이런 우리가 같이 출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같이 출연하면 안 되지 하나, 둘, 셋! 아니, 저랑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나? 아줌마 내가 호구로 보여? 응 둘, 셋 너랑 같이 출연 둘, 셋 감사합니다.